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민아? 수영장! 그렇지? 민이가 또 수영 좋아하니까. 민아, 오늘 엄청 대단한 선생님 만날 거야. 선생님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어, 그래, 맞았어. 오늘 날씨 너무 좋지? 네! 밖에서 하다 보이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우리 최고 선생님 만나기로 했어. 이야, 진짜 저거 날 대단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진짜요. 수영 잘할 턱이야. 이야, 누군지 알 것 같아. 설마! 혹시 국민 영어? 어, 맞다. 설마? 마린! 제가 민이 덕분에 정말. 맞다! 박태환! 아니, 선생님이시죠? 내부가 아니야? 우와! 우와! 다친! 우와! 대박이야! 엄청난 토벌지를 다가오는 것 같아. 또 가도 멋있어, 또 가도. 우와, 이거. 메탈 수 있어, 메탈 수 있어. 이야, 메탈 수 있어, 메탈 수 있어. 이야! 이야! 이길 수가 없네. 대한민국이 재미있을 수 없어. 아, 이길이 난 길이에요. 정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 우와, 너무 멋있다. 와 지금 생각해도 격차네. 맞아요. 아니, 금메달리스트한테. 아, 기려. 아, 오늘 민희하고 박대현하고 시합하는 거예요? 네. 민아, 오늘 우리 수영 선생이 만나러 왔지? 어? 빨리 먹어,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오늘 수영 선생이 만나고 우리 수영하러 갈 거야. 민희한테 설명을 해준 상태예요? 제가 가기 전날 수영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떨어지게 보더라고요. 수영이 숨었어요. 아, 맞나? 진짜 영광이다. 대박, 진짜 대형. 아, 긴장돼요. 긴장돼? 아, 올림픽보다 더 떨려. 아, 올림픽보다 더 떨려. 자, 가보자. 와, 여기 엄청 좋다. 선생님 어디 있나? 선생님이 숨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박대현 스스로 알까? 디비가 알까? 주민아. 어우, 깜찍이야. 안녕하세요, 이제. 알까? 알까? 주민아. 어우, 깜찍이야.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잘하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그냥 여기 관리인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처음에. 아, 귀여운 게. 제가 아키스 차에서 잡아와가지고. 초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떡해. 미니픽 팬이여가지고 와 진짜요? 민아 선진이 미니 팬이래 안녕하세요 약간 시크한 면이 있네 민이가 그치? 머리는 아직 삐짓해가지고 차에서 자두어가지고 민아 형 누구라고 했지? 형 누구라고 했죠? 형 누구라고 했지? 사투 투하합니다 알아요 미니가 네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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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선물도 주신대 선물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뜯어봐 감사합니다 뜯어봐 진짜 멋있는 거다 우와 자 맘에 들어? 저걸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직접이요? 직접이요 직접? 저거 너무 진짜 아니 미니가 꿈이 소망관이라 그래가지고 소망관이라 그래가지고 소망차를 준비했는데 맘에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뭐 하는데 지금 조려가지고 그치? 지크하네 땅을 깎아줄까? 빨리 하나 더 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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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야 어머 짜 짜 우와 가방? 가방도 어머 어머 선물이야 어머 너무 이뻐 너무 다정하다 우와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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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소기셉 헤드셉 나 좀 맨날 좀 들으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쓰던 수경이나 제 수모 다른 분이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죽어도 안 주는 애장동이래요 이걸 미니언 근데 이걸 미니언 아니면 썼던 거 썼던 거 썼던 거 네 어머 어머 근데 이렇게 주셨어 수영 모자하고 수영복도 주셨어 와 좋겠다 감사합니다 뽀뽀 예 예 예 어머나 아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니 팬이여가지고 아니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얘가 알기만 하면 진짜 완전 영광이 돼 지금 약간 제가 바나나한테 밀리는 느낌인데 아니야 진짜 제가 영상 보니까 수영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미니는 더 어려울 텐데 물도 되게 좋아하고 네 또 수영하는 거 보니까 저는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좀 미니한테 좋은 친구 이제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 줬는데 박성현 씨는 참 아우 사람이 이쁘네 마음도 이쁘고 아우 저희 미니는 수영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8년이요? 8년이나 배웠는데 수영을 아시다시피 이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수영장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 몇 군데 없어가지고 거기 물어물어 이제 찾아서 갔는데 성인이나 이쪽으로 좀 바꾸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렇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도 항상 그냥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다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마침 또 때마침 초대해 주셔서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미니 같은 장애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곳이 또 없고 저마저도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편히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없어요 수영장 자체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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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제가 좀 바꿔보고 싶고 좀 한국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조금 이제 그런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출발점이 이렇게 된 건데 아 어떻게 보면 일반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